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. 아이고. 맞습니다. 특히 타이틀. 김밥 말아요. 오케이. 까먹지 말아야 돼. 까먹지 않을게. 나는 아까 전. 오락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주세요 이제. 아예 그렇습니다. 해찬이 형한테 배운 거죠. 아 진짜 잘 가요 진짜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내 구구절 만나봤습니다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 환장하겠다. 마크. 도저히 이거로 왔는데. 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아아아아. 황윤선입니다. 어 정말 괜찮아. 계속 설명해 주게. 그 밑에 접시는 어디껏. 하하하. 아. 혹시 메뉴판. 아. . . 우리 메뉴판인가. . . . 여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. 아. 밥 한번 사야 돼. 10초 때문에 그래. 시청자 신청 팬분들하고 같이 신고하니까 켜어요 그래서 1,2,7이 좋고 드림에서는 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거든요 터치는 터치입니다 터치입니다